저희 어머니가 대고 오신 분에 소양 강체냐 물어보겠습니다. 제 생각에 슬피 우는 듯 우경색 열려둘 달기 같은 어린 내 손들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기 띄워서 배만 떼우니 속에 맨 저녁 아 이거 이거라도 되게 참 좋아요. 아 나. 아 이거 딱 날뻔다. 저 이거 지금 엄청 또 한거래. 봄 맺고 길어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매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몰는 것을 떠나고 안 오시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기 띄워서 배만 떼우니 속에 맨 저녁 아 감사합니다. 아기 띄워서 마음이 응원 아기 띄워서